우야, 그릇으로 부채질하면 너무 안 돼 보이잖아. 후, 성재 여태! 재료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. 우야, 그릇으로 부채질하면 너무 안 돼 보이잖아. 어? 어? 줘봐. 어? 그릇으로 부채질하는 거지. 부채질 하나 줘. 아니, 아니. 뚜껑은 열고, 뚜껑은 버리고 부채질. 아, 뚜껑으로 부채질 해야겠다. 나 이거 가벼워서 안 돼. 어, 근데 시원하다. 시원하다. 아, 바로 뭐하는 거야. 아, 미생때문에 가리고 안 가요? 하하하하하하 고마워, 우야. 아, 미생때문에. 미생때문에 덮개를 덮고 불편하게 부채질.